안녕하세요 영신다육입니다. 영신다육 요즘 핫한 식물을 소개하려고 영상을 찍습니다. 요즘 핫한 식물 몬스테라 알보입니다. 몬스테라 알보 버리지않아 바르기애타 요즘 이 몬스테라 입장 하나의 가격대가 100만원대가 넘어간답니다. 완전 코인보다 더 강력한 비트코인보다 더 강력한 재테크 식테크 요즘 그래서 완전히 거한 둥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개를 구입했는데요. 얘는 제가 지금 잎이 8개짜리를 구입했어요. 네 이렇게 여기는 전라도 강주서 기르신 분한테 제가 분양을 받아서 저희집에 갖다 주셨습니다. 네 그안도 이파리가 8개인데 제가 6개는 잘랐어요. 네 이렇게 잘라서 제가 차츰 기르는 방법이랑 이렇게 물꽂이 하는 방법 네 저도 배워서 지금 처음 기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랐어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뿌리 있는 부분을 이렇게 삽수로 잘랐는데요. 얘를 삽수라고 부르더라구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물꽂이 해서 지금 일주일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얘는 뿌리가 많이 나서 심으려고 그러구요. 얘는 아직 얘도 하나만 이렇게 네 그리고 얘가 눈이라고 그래요. 새로잎이 나올 수 있는 쌍눈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어 여기 물꽂이 해도 물꽂이 해가지고 잔뿌리가 나오면 심는데요. 일주일 정도 됐는데 이제 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뿌리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어 쉽고 나중에 분갈이법이랑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어 몬테레 알보를 살 때 이 무늬를 잘 보고 사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구입할 때 얘는 물어봤더니 어 아시는 분이 키우고 계시거든요. 어 얘 무늬를 무늬는 잘 들었는데 중급 정도라는 것입니다. 이파리를 키우신 분이 역불로 자리를 많이 차지할까봐 네 안 키우셨다고 그러더라구요. 근데 이파리도 이렇게 무늬가 잘 들어간 무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어제 우리 신랑이 서울에 가서 가져왔습니다. 어 서울에서 엄평구 가서 가져왔는데 얘는 뭐 이파리가 3반으로 엄청 잘 들었습니다. 이 이걸 사고 나니까 이걸 산 거를 후회가 되는 거예요. 네 너무 얘는 중급이라고 하고 얘는 음 가격은 거의 비슷해요. 이파리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3반으로 정말 잘 든 최고급의 몬테라라고 그러시더라구요. 얘는 어 그래서 전문가가 소개시켜 줘서 저희도 이거를 서울까지 가서 어 가져왔답니다. 이렇게 이파리가 네 이렇게 6이파리 짜리에요. 거금을 주고 샀죠? 네 한 이파리에 어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이 새순이 올라온다고 그러더라구요. 여기 하나에 그러면 어 한 달에 하나씩 얘가 큰 애가 한 달에 한 번씩 올라와요. 근데 이렇게 자르면 잘라서 재테크를 하면 최하 요즘 50만원 넘어갑니다. 이 입장 하나에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일 위에 거는 두 가지를 잘랐는데요. 이것이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게 하나밖에 없었어요. 네 뿌리가 그래서 두 장을 잘라야 네 이거는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또 하나 나오고 그러면 이런 거는 뭐 보통 200만원대가 넘어가더라구요. 엄청나게 큰 고가의 식물 몬테라 알보입니다. 네 희귀식물이라고 그러죠. 네 근데 비트코인보다 더 강력하죠. 1년 정도 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네 웬만한 직장인 월급보다 더 많이 볼 수가 있는 재테크입니다. 네 아주 좋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영상 방에서 저희 아파트나 주택 거실 네 거실에서 네 키우려고 제가 샀는데요. 저희는 주택이라 주택에서 온도 25도 20도 이상만 되면은 키울 수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식물 잘 키우신 분은 이렇게 키우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 그실에 몬테라가 있는데요. 저 몬테라도 네 지금은 새싹을 올리고 있어요. 여름에 하우스에서 분갈이만 해주고 물을 안줬더니 쫄았거든요. 이파리가 근데 새 이파리가 이렇게 얘는 햇빛도 안 보여주는데 우리 여동생이 한쪽은 잘라갔어요. 이렇게 잘라갔는데도 몬테라가 이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영신다육 하면 영신다육 영양계 아시죠? 다육이 잘 키우는 네 영양제 미생물 영양제 아시죠? 제가 그 가지고 오자마자 살균 살충 효과를 해주기 위해서 네 타서 네 희석해서 저희가 이렇게 줬어요. 전면관수 지금 중입니다. 네 얘도 전면관수 끝났구요. 얘는 예압제 수요일날 왔거든요. 오늘 딱 수요일이니까 일주일 좀 일주일 됐죠?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이 마르도록 저희가 이렇게 담가놨어요. 키우는 방법은 차츰 저도 배워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에 들어오니까 영상 찍는 말이 잘 안나오네. 그리고 몬스테라를 제가 처음 접하니까 네 지금 가슴이 두근두근두근두근해요. 네 가슴이 두근두근 네 거어안둥이를 들이다보니까 일주일 사이로 제가 이 두개를 샀거든요. 근데 어 가계부가 네 조금 흔들립니다. 엄청 큰 그안두근두근두근을 사서요. 그래서 하나가 한달에 하나씩 나온다 하니까 재택으로 완전 빵이죠. 네 오늘은 몬스테라 알보 소개시켜 드렸구요. 다음에는 제가 이거 뿌리 분갈이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분갈이법도 제가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한달동안 공부하고 드린겁니다. 엄청 고민고민하고 네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식물에 뭐 다육이도 잘 키우니까 식물도 잘 키우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집에 식물들은 정말 윤이 번쩍번쩍번쩍번쩍 납니다. 네 뭘로 키우냐. 영신다육 미생물 영양제로 키우고 있습니다. 네 식물도 잘 크리라 생각하고 네 어 영신다육 미생물 영양제로 키우면요. 어 다육이 통통해지고 그 다음에 얼굴이 이뻐지고 물도 이쁘게 들고 네 살균 살충 효과를 하기 때문에 벌레가 안 생기죠. 그래서 식물도 그 영양제로 제가 키워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저기 행복나무하고 몬드세라 키우고 있는데요. 네 벌레 한나도 안 생기고 지금 윤이 번쩍번쩍 난다네요. 우리 여동생이 보니까 자기거는 윤이 안 나는데 우리집 식물들은 반짝반짝반짝 윤이 난대요. 네 그래서 미생물 영양제가 그렇게 좋다는 거 네 그렇게 알려드리고 이제 어 제가 다음에 어 분갈이법을 며칠 후에 이거를 심을 예정입니다. 제가 여기에 뿌리 내리는 것을 어 분갈이 해서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분도 제가 어 하분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분도 어 여기 강주 구모동에 오신 분은 요렇게 뽕뽕뽕뽕 뚫리는 하분을 심어서 왔고 서울에서는 이거 매직하분 네 제가 우리 거는 심으려고 매직하분을 인터넷에서 시켜놨어요. 매직하분 얘는 구멍이 사이사이 다 뚫려가지고 네 통풍이 잘 돼야 된답니다. 얘도 네 자 앞으로 키우는 방법도 제가 공부했으니까 공부한 거를 알려드리고 같이 키워봅시다. 네 오늘도 재테크 네 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